네 선생님 요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펜타토닉 업다운 꾸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내시간에 기본적인 업다운 꾸밈에 대해서 알아봤었지 펜타토닉 업다운 꾸밈은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펜타토닉의 느낌을 더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꾸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상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리는 간단하겠습니다 샵한게 우리 소위 말하는 G키에서 펜타토닉 스케일은 SOL, LA, C, RE, MI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SOL은 지금 높낮지만 다르지 높은 SOL이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L, LA, C, RE, MI 총 5개의 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까요? 만약에 음이 LA에서 SOL로 진행이 된다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업다운 꾸밈의 원리에서 반항해서 LA, C, LA, SOL 되겠지 LA, SOL이 아니라 LA, C, LA, SOL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C에서 LA로 간다면 C에서 LA로 간다면 보통은 C도 C라 됐었지 하지만 펜타토닉 스케일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C, RE, C라 이렇게 가겠습니다 레에서 C로 간다 레에서 C로 간다면 RE, MI, RE, C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미에서 LA로 음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레에서 MI로 간다고 생각하면 미에서 LA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미, SOL, MI, RE가 되겠지 다시 미에서 LA로 간다면 미, SOL, MI, RE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SOL에서 MI로 간다면, SOL에서 MI로 간다면, SOL에서 MI로 간다면, SOL에서 MI로 간다면, SOL 위에가 펜타토닉 스케일 바로 위에가 LA지에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SOL에서 MI로 간다면 SOL, LA, SOL, MI가 되겠지 그러면 펜타토닉 스케일만 된 곡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라 열풍하라든지 뭐 우리가 보여갔던 친구라든지 아니면 공황의 이빌이라든지 펜타토닉 스케일로만 된 곡에서 이런 엄둘로만 이런 곡에서 이것을 써버리면 써버리면 더욱 더 펜타토닉의 느낌이 더 나겠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그러한 앞에서 배운 없다는 꾸미는 사용할 수 없느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쓰면 더욱 더 펜타토닉의 느낌이 더 나니까 그 곡의 분위기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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